안녕하세요. 너무 쉬운경제 너무경 윤성종입니다. 자 오늘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 인플레이션이 좋은 거라 그랬습니까? 나쁜 거라 그랬습니까? 그죠? 나쁜 거라 그랬죠? 하지만 좋은 측면도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그때는 화폐보다 신물을 선호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안 들고... 자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은 물건의 가격 수준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와 이거는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안 갖고 있으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실물, 물건을 사라 그래요. 살려고 해요. 그러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다. 완만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왜 나쁜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물가 수준이 올라가는 건데 이 물건의 가격들이 일률적으로 정확하게 모든, 예를 들어서 물가가 3% 올랐다. 그러면 모든 재화 서비스의 가격이 3%씩 정확하게 오르는 게 아니겠죠. 어떤 거는 5% 오르고 어떤 거는 2% 오르고 그렇게 해서 거의 평균이 한 3% 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재화의 상대 가격을 변화를 시켰다 그래요. 각각의 가격들이 막 이렇게 변했을 때. 그때 이 가격이 변하면, 이게 좀 경제학적인 내용인데,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경제학적으로는 이 인플레이션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되게 좀 학문적인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좀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라고 그랬죠. 물가가 오르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저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축을 해봤자 돈은 그대로 있으면서 은행 안에 화폐 가치는 떨어질 거고, 나중에 1년 후에 이자를 받지만 그 사이에 물가가 올라가지고 실질 이자율은 떨어질 거기 때문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우리 앞에서 그 피셔방정식에서 이 내용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사람들이 저축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만 원이 있어요. 돈 만 원이 있어. 그때 만 원짜리 뭐 없어요? 만 원짜리? 요즘에 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뭐 그냥 만 원짜리, 축구공이 있다. 축구공이 만 원이었어. 축구공, 만 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봐, 이 만 원을 저축을 했는데, 만약에 저축할 때 이자가 10%였대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1년 후에는 만 천 원을 찾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금 만 원에다가 이자 천 원에서, 그래서 만 천 원인데, 그 사이에 물가가 30% 인플레이션이었어요. 30% 올랐어. 그러면 축구공이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게 만 삼천 원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에, 1년 전에는 원금인 만 원 갖고 축구공 살 수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1년 후에 봤더니 원금이 늘어나진 않았는데, 끼케바의 이자 10% 늘어났는데, 이거 가지고는 1년 후에 축구공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실질 소득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을 안 하려고 하겠죠.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축을 안 하니까 설비 투자를 할 돈이 없어요. 아니면 저축은 되게 조그마니까 어떻게 이자율이 되게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축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국가의 자본 스탁이라 그러는데, 그 자본, 자본이란 게 돈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계 설비나 그런 근간이 되는 시설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위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무를 갖고 있으려고 하니까 자꾸 부동산 투기나 하게 되고, 그죠? 이 투자 감소에서 생산 능력이 저하되고, 또 일자리도 감소가 되는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나쁜 거 여기다 다 적어놨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냐면, 수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국내 물가가 올라가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출도 안 돼요.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게 하죠. 그죠? 증가하게. 순수출이 감소해서 국제수출을 안 하죠. 이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부의 재분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뭐가 생기냐면, 채권자하고 채무자에서 원래 물가 상승이 없으면, 이 사람들의 관계가 그냥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손해보는 사람이 안 생기는데, 물가가 상승하면 누가 손해를 보냐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손해를 보고, 채무자는 되려 이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업에 아까 돈 빌려주는 게 은행이잖아요. 그럼 은행에다 저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냥 일반 가게죠? 그런데 아까 봤듯이 저축을 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업은 기업에게는 유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돈을 빌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실물에다 만약에 투자를 했으면, 그 실물을 물건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사이에 물가가 오르니까, 그 기업이 샀던 기계 가격도 올랐을 거지만, 이 가게가 빌려준 돈은 그 가치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돈 빌리는 기업은 유리하고, 돈 빌려주는 가게 입장에서는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정부와 채권의 관계를, 정부와 우리 가계와의 관계도 봐도, 정부는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그 재원을 마련해서, 그걸로 이제 정부 지출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누가 빌렸어요 이번에? 그렇죠. 정부가 빌리고 또 가게는 채권을 사는 거니까,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게 채권 이자율일 텐데, 이것도 저축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누가 불리해요? 가게가 불리하고 정부는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고정소득이 나오는 연금생활자나 봉급받는 사람들, 대부분 다 봉급받잖아요. 그죠? 이렇게 소득이 일정하게 나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리하겠죠. 물건 가격은 오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어렵게 적어놨지만, 물건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월급은 인상이 안 돼.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그게 있어요. 물가가 오르면 어떤 장기 계약을 서로 안 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어떤 계약을 맺었을 때 그 사이에 이 물건이 더 비싸질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무슨 장기 플랜트 계약이나 그런 거, 그런 거를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은 이런 여러 가지 나쁜 영향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뭐고, 원인이 뭐고, 그 다음에 왜 나쁜가를 봤는데, 앞에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플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실업률과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낸 필립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